네 티샷이 정말 멀리 갔죠 네 260미터 나왔습니다 네 앞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동훈 선수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방송 케이블이 있어서 구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경기위원이 와서 네 드롭을 했던 것 같죠 윌리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투혼 시도를 하려다가 그린 뒤편으로 넘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구제 받고 세 번째 샷인데 조금 앞쪽에서 멈추네요 이동훈 선수가 2홀에서 티샷이 260미터가 갔어요 좋은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집중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퍼터를 선택했고요 지금 계속 타수를 좀 잃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흐름을 끊을 수 있는데요 그린까지 노르막 그린이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홀까지 내리막 후클라인입니다 좀 당했죠 핀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퍼트였는데요 9번 홀을 8호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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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